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이다. 투자자는 반드시 주가가 낮아질 때까지 매수를 연기해야 할까? 그러면 오랜 기간 기다리느라 배당소득을 놓치기 십상이고 투자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확고한 기준으로 평가해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시점만 아니라면 투자자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 더 빈틈없이 투자하고 싶다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염가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존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펫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투자서 중 최고의 책이라고 많은 대가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참 마음같지 않게 많은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죠. 그리고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한 종목만 사면 되는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만 사면 되는지 채권 금 비트코인도 사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선택과 고민에 시간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고민에 휩싸이다 보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충동매매를 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 투자대가들이 쓴 좋은 책들을 들춰보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마음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워렌버핏이 꼭 읽어야 한다고 했던 8장 투자와 시장 변동성, 20장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서문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읽기 어려워 하셨던 분들은 이번 내용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이 책의 목적 이 책을 쓴 목적은 초보자도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그러나 종목 선정의 핵심 요소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은 많이 할 것이다. 저도 이 책이 수식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과거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패턴은 수십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과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 주식과 채권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패턴 중 일부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산타야나의 유명한 경고처럼 월스트리트에 잘 들어맞는 말도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되지만 과거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책임으로 먼저 투자와 투기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리 밝혀두지만 이 책에서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어디에서도 쉽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주가가 정점에 도달했던 1929년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존 라스콥은 레이디스 홈 저널 기사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해서 자본주의 장점을 찬양했다. 그는 우량주에 매월 15달러씩 20년 동안 투자하면 투자원금 3600만 달러가 8만 달러로 불어난다고 주장했다. 당시 GM의 임원이었던 그의 말이 옳았다면 이것이 바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 이런 낙관정 전망과 장담은 함부로 믿을 것이 못된다. 그래도 20년 연봉리 수익률이 8%가 넘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는 다우지수가 300이었고 종료한 시점에는 다우지수가 177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이 실적을 보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월 똑같은 금액을 우량주에 투자하는 이른바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사야 하고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건전한 사업 감각과 거리가 멀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50여 년 주식시장에 몸다보며 지켜봤지만 이렇게 시장을 뒤따라가는 방식을 써서 지속적으로 돈 번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주저없이 단언하건대 지금 유행하는 이 기법은 확실히 틀렸다. 즉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한때는 돈을 벌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앙그레 코스톨라니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나는 1969년에서 1970년 하락장을 경험했으므로 지난 20년 동안 휩쓸렸던 착각에서 벗어났어야 마땅하다.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여 조만간 손실을 보전해줄 터임으로 우량주라면 언제 어떤 가격에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착각 말이다. 이는 지나치게 좋아서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여기도 많이들 하는 착각이죠. 좋은 주식은 아무 때나 사도 저점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보유하면 된다고 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고 해도 비싸게 사면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유 주식과 3유 주식 특히 최근 공개된 기업들이 주식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입은 피해는 재난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재난은 1961년에서 1962년에도 발생했으므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펀드 매니저들까지 명백히 고평가된 심각한 투기 종목을 대규모로 보유했다. 다른 투자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이 말이 초보자에게만 필요한 경고는 아닌 듯하다. 여기도 너무나 공감하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투자자를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구분했다. 방어적 투자자의 첫 번째 목표는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수고,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공격적 투자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격적 투자자는 이렇게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방어적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공격적 투자자가 방어적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견해에 의하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컴퓨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간파하고서 IBM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성장 산업과 성장 기업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돌이켜보면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이 책의 1949년판에 실렸던 아래 글을 보면 이 작업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이런 투자자는 항공운수 산업의 장례를 매우 낚아나여 이 정보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고 항공운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이런 인기 투자 기법에 숨어있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이 책의 경고가 다른 어떤 공격적 투자 기법보다도 유용할 것이다. 항공운수 산업에서는 이 함정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운수 산업의 매출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매출은 컴퓨터 산업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기술적 문제와 과도한 설비 투자 탓에 수익성이 심한 기복을 보이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1970년 수송량은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항공사들의 손실은 약 2억 달러에 이르렀다. 항공사 주식은 1969년에서 1970년에도 시장 지수보다 더 하락했다. 실적을 보면 높은 보수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제시하는 단순한 산업에 대한 단기 전망조차 완전히 빗나가기 일수다. 반면 이런 방식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한 IBM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IBM은 주가가 매우 높은 데다가 향후 성장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펀드 편입 비중이 예컨대 기껏해야 3%에 불과했다. 따라서 어렵게 발굴해낸 탁월한 종목이 펀드 실적에 기여한 바는 그리 대단치 않았다. 게다가 IBM을 제외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한 컴퓨터 회사들 다수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1. 성장 전망이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 수익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2. 전문가들조차 가장 유망한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할 방법은 없다. 3. 나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기법을 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또한 나는 독자들이 정량화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주식 중 99%는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싸서 사야 하고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비싸서 팔아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받는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은 투자에 더없이 유용한 특성이다. 나는 여러 해 전 여성 잡지에 기구한 글에서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끔찍한 손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산 주식에서 발생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주식 투자의 핵심 기법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따라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적합한 적극적 기법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가가 유형 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란다. 이러한 진부한 조언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 성장주 중에는 순자상 가치의 몇 곱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주식도 많지만 경험을 돌아보면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덕과 기복에 마음을 졸이게 된다. 반면 순자상 가치와 비슷한 가격의 공익기업 즉 수도, 전기, 가스회사 등의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시장이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더라도 자신이 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성장주를 사는 짜릿한 모험보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쉽다. 투자에는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확실한 실적은 초보 투자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더 보태면 실적은 오히려 틀림없이 나빠질 것이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사서 보유하기만 하면 누구나 시장 평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평균 초과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초과 실적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심지어 노련한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의 실적도 시장 평균 실적에 못 미쳤다. 증권사들이 발표한 시장 예측 실적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예측이 적중한 비율은 동전 던지기 확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투자 과정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포트폴리오 전략은 단순해야 좋다. 우량등급 채권과 다양한 우량주를 함께 보유하는 단순한 전략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질을 갖춰야 하며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시장 가격과 내재가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안전 맞은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상 못한 커다란 피해도 보았지만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 대개 건전한 실적을 얻었다.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서론인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만 완전히 이해를 해도 이 책의 값은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 금융시장 역사를 공부할 것 2. 투기하지 말 것 우량주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추천한다. 3. 좋은 주식 즉 우량주라고 해서 언제라도 사면 좋다는 말은 착각이다. 즉 나중에 보게 될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야 한다. 4.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즉 방어적 투자자는 주식 50 채권 50 공격적 투자자는 주식을 75%까지 늘릴 수 있고 적어도 주식 25% 이상은 보유 5. 투자에 성공하려면 성장산업에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성장주가 이익이 안 날 수가 있다. 6. 투자에는 투자심리 투자자의 기질이 중요하다. 7. 내가 받은 가치와 지불하는 가격의 비교 능력이 필요하다. 8. 우량등급 채권과 다양한 우량주 보유하는 단순한 전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면 시장평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보고 그럼 차라리 시장을 추종하는 ETF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중을 조정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읽는 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 8장 투자와 시장변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투자와 시장변동성.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채권이 만기가 비교적 짧은 우량등급 채권이라면 시장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 채권은 시장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할 수도 있고 주식도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기 십상이다. 투자자는 이런 가격 변동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투자자는 주가 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싶어 한다.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는 인지상정이며 전혀 불법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는 실제 투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투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는 쉽지만 조언대로 투기를 삼가기는 쉽지 않다. 투기를 하고 싶다면 결국 돈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고 하라. 원금 일부를 금액은 적을수록 좋다. 떼어내서 투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고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투기용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주식은 투자 등급이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이런 가격 변동성에서 오는 수익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수익 기회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로 시점 선택과 가격 선택이다. 시점 선택이란 주가 흐름을 예측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보류하는 방법이다. 가격 선택이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매수를 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더 소극적인 가격 선택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도 있다. 장기 보유에 주력하는 방어적 투자자라면 소극적인 가격 선택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수준에도 최소한의 관심은 기울여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 선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도 시점 선택에 주력하면 결국 투기꾼이 되어 투기꾼에 어울리는 성과를 얻게 된다고 똑같이 확신한다. 이런 구분 방식을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월스트리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증권회사와 투자자문사들은 주식 투자자와 투기꾼 모두 시장 예측에 몰두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멀어질수록 주식시장 예측이나 시점 선택을 더 의심하게 되는 듯하다. 투자자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예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도 예측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으며 심지어 예측을 따라갈 때도 있다. 왜 그럴까? 투자자는 미래 주가 흐름에 대해 나름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 전문기관의 예측이 자신의 견해보다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장 예측에 대한 찬반양론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겠다. 근래에는 시장 예측 분야로 진출하는 인재가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도 시장 예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일반 대중이 매도 신호를 보고 합다투어 주식을 내던지면 그 많은 물량을 누가 다 받아주겠는가. 시장 예측 시스템이나 리더를 추종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을 시도하는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가 일반 대중보다 시장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근거 없는 착각에 불과하다. 시점 선택 철학에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하나 있다. 투기꾼은 서둘러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시점 선택을 중시한다. 1년 정도 기다려야 상승하는 주식이라면 투기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1년 정도 기다리는 것도 대수롭지 않다. 그러면 투자자가 매수 신호를 기다리면서 1년 정도 현금을 보유할 때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그는 배당 소득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때에만 이득을 얻게 된다. 즉 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지 못한다면 시점 선택은 투자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다우 1호는 이것과 반대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다우 1호는 그 역사가 유별나다. 다우 1호에서는 주가 평균이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전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본다. 1897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이 기법에 따라 매매했다면 거의 빠짐없이 수익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을 보면 다우 1호는 확실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우 1호가들이 이 기법을 시장에 적용했을 때에도 실제로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1938년부터 다우 1호는 매우 유리한 주가에서도 장기간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주가가 훨씬 상승하고 나서야 매수 신호를 보냈다. 이후 거의 30년 동안은 차라리 다우 지수를 계속 보유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이 문제를 더 조사해보니 다우 1호의 예측력이 약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사업가, 투자 분야에서 예측하고 매매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어떤 1호가 과거 통계와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거나 장기간 좋은 성과를 내면 추종자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게 된다. 그러나 추종자가 증가할수록 이론의 신뢰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과 맞지 않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인기 높은 1호는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수익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다우 1호처럼 인기 높은 1호는 여기에 해당한다. 추종자들이 매수신호나 매도신호에 따라 매매하면 바로 이 행위 탓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군중행동 때문에 추종자들은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어떤 기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쫓아하면 손해를 볼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하면 그 투자 기법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는 기법은 절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가 예측에 노력을 기울여도 가격 변동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다음에는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는 매수하고 주가가 폭등한 다음에는 매도할 수 있을까? 1950년 이전 장기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빈틈없는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매도하는 약세장에 사서 모두가 매수하는 강세장에 답하는 투자자였다. 거의 모든 강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현명한 투자자는 반복되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식별할 수 있어 보임으로 약세장에 사서 강세장에 팔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쉽다. 그래서 가치요소나 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1949년 유례없는 강세장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시장 주기들 사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1920년대 말의 대강세장으로서 어떤 기법도 소용이 없었다. 1949년에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 후 결국 이 기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시장 주기는 이전의 시장 주기와 패턴이 달랐다. 항상 널리 인정받던 위험신호도 효과가 없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실행할 수가 없었다. 고전공식 예컨대 명백한 약세장을 확인하고서야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따르는 것은 이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가 추천한 전략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즉 투자자가 원하면 당시 주가 수준의 매력도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폭락 시 매수를 하고 폭등 시 매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항상 폭락할 때 매수를 하고 폭등할 때 매도를 하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 폭락이 언제 끝날지, 이 폭등이 언제 멈출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의 사이클을 보면 지나고 나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작년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10월에 S&P500 지수가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통틀어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또 전조점을 깨러 내려갈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도 막상 실행을 하려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비중을 정해두고 주가가 올라서 주식의 비중이 70%로 늘어났다면 20%는 팔고 다시 채권을 사서 이 비중을 맞춰놓는다면 어느 정도 고가 매도 저점 매수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벤저빈 그레이엄은 이것을 진작에 얘기를 하고 있었었네요. 1949년에서 1950년 시작된 강세장 초기에는 시장 주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공식에 의한 투자 기법들이다. 이런 기법들의 핵심은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보유 주식 일부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기법에서는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게 되어 있었고 일부 기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을 소량은 계속 보유하게 되어 있었다. 이 기법은 합리적으로 보였으며 과거 오랜 기간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탁월한 실적이 나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법은 인기가 가장 높아진 바로 그 시점에 최악의 실적을 내고 말았다. 이 기법을 따른 사람들 다수는 1950년대 중반에 주식을 거의 모두 매도한 상태가 되었다. 물론 많은 이익을 실현하긴 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달아나듯 빠르게 상승했으므로 다시 매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1950년대 초 공식에 의한 투자를 한 사람들과 1930년대 초 다우이론을 기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두 기법 모두 인기를 끌던 시점에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당혹스럽게도 내가 제시한 중앙값 기법 역시 효과가 사라졌다. 이로부터 얻게 된 교훈은 수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다음 결론은 철학은 물론 월스트리트에도 잘 들어맞는다. 탁월한 성과가 흔치 않는 것은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수시로 오르내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균 약 890이었던 다우지수는 1966년 고가 995를 기록하고서 1970년 631까지 떨어졌으나 1971년 초에는 940까지 반등하여 낙폭을 거의 모두 회복했다. 나는 다른 유형의 잘 분산된 우량주 포트폴리오의 평가액 등락도 추적해 보았는데 전반적인 실적은 다우지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투자자는 한낱 가능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과거에 나타났던 확률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비워두는 편이 났다. 즉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시점에 보유종목 대부분이 저가에서 50% 이상 상승했다가 고가에서 3분의 1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진지한 투자자라면 주가의 일일 변동이나 월간 변동에 의해서 자신이 부위해지거나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장기에 걸친 큰 변동이라면 어떨까? 이제는 심리가 개입되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경솔하게 생동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주가가 상승했다면 좋은 일이다. 전보다 부위해졌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나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다면 매도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이 사두지 않았다고 자책하지는 않을까? 혹은 대중의 열광, 과신, 탐욕에 휩쓸려 강세장 분위기에 굴복하면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더 매수해야 한다는 최악의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설문지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조차 대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상당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손익에 대한 계산보다도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이 기법의 최대 장점은 투자자에게 뭔가 할 일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가끔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는 가끔 보유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는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하게 된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그는 대중과 정반대로 매매한다는 생각에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시장 변동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업 일부를 보유한 주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주는 두 가지 지위를 보유하므로 언제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나 익명 동업자의 지위다. 여기서 그가 얻는 실적은 회사의 이익이나 회사 자산의 가치 변동에 좌우된다. 그는 최근 대차대접회에 나오는 순자상 가치의 지분율을 곱하여 자신의 몫을 계산한다. 다른 하나는 주식 증서를 보유한 주식 투자자의 지위다. 그는 대차대접회 가치와는 무관하게 수시로 바뀌는 시장 가격에 언제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주는 대차대접회 순자상 가치에 주목하는 동업자보다 주식의 시장 가격에 주목하는 투자자에 가까워졌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거의 언제나 주가가 순자상 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런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투자자는 성패를 운에 맡기는 처지가 된다. 그가 지불한 프리미엄이 타당한지는 오로지 시장 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간과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에는 원래부터 모순이 깔려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을수록 그 주가는 장부가치와 더 무관하게 움직인다. 장부가치에 더해서 지불하는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내재가치 평가 기준이 더 불확실해진다.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주로 시장 분위기 변화에 따라 프리미엄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결국 기업이 성공적일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매우 현실적으로 말하면 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일수록 투기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적어도 평범한 비우량주보다 더 투기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제 가장 성공적이고 인상적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왜 그토록 변덕스러운지 이해가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IBM이다. IBM 주가는 1962년에서 1963년 7개월 동안 607에서 300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1970년에도 387에서 219로 폭락했다. 제록스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익이 더 인상적으로 증가했는데에도 1962년에서 1963년 171에서 87로 폭락했고 1970년에도 116에서 65로 폭락했다. 이는 사람들이 IBM이나 제록스의 장기성장 전망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탁월한 전망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한 프리미엄 가치를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왜 인기 종목에 높은 가격을 주고 투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어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보자. 방어적 투자자는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식을 선정하는 편이 좋다. 예컨대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종목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격에 매수하면 회사의 대차대접표 가치의 근거에서 매수한 셈이므로 주가 변동에 초연할 수 있다. 장부 가치에 더해서 지불한 프리미엄은 상장 주식의 유동성에 대해 지불한 일종의 수수료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단지 유형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에 산다고 해서 모두 건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전한 투자가 되려면 퍼도 만족스러워야 하고 재무구조도 충분히 건전해야 하며 장기간 수익성 전망도 밝아야 한다. 가격도 높지 않은 주식에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장이 과열된 상태만 아니라면 이런 주식을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전망이 탁월한 주식, 즉 예상 성장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주식을 찾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와 비슷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고퍼 종목이나 고PBR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보다 주가 변동에 훨씬 더 초연할 수 있다. 보유 주식의 수익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그는 주식시장이 부리는 변덕을 무시할 수 있다. 게다가 가끔 주식시장의 변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AMP 기업 사례가 나오는데요. 교훈만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주식시장은 자주 큰 실수를 저지름으로 기민하고 용감한 투자자는 이에 명백한 실수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 기업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특성과 장점이 바뀌는데 개선되는 기업도 있지만 악화하는 기업이 더 많다. 투자자가 기업의 실적을 항상 엄중하게 감시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라.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으며 현재 주가를 항상 무시해도 된다. 그는 필요할 때에만 주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일치적인 주가 하락에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투매에 가담한다면 그는 자신이 보유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셈이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가가 없는 편이 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착각 탓에 그가 고통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예시로 나옵니다. 이제 우아로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유명한 미스터 마켓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천 달러를 투자하여 비상장 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동업자 중에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매일 찾아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주가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에 당신 주식을 모두 팔아도 좋고 더 사도 좋다고 제안한다. 그가 제시하는 주가는 회사의 실적과 전망에 비춰보면 타당해 보일 때도 가끔 있다. 반면 흥분하거나 공포심에 휩싸일 때에는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어이없을 때도 많다. 당신이 신중한 투자자나 합리적인 사업가라면 미스터 마켓이 매일 제시하는 주가를 기준으로 당신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겠는가? 그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그와 거래하고 싶을 때에만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기꺼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으면 기꺼이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보유 주식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평가하는 편이 낫다. 진정한 투자자는 상장 주식을 보유할 때에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그날 시장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판단할 근거는 필요함으로 중요한 가격 흐름은 파악해야 한다. 아마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올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최근 주가 하락이 불길한 조짐이므로 매도 신호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신호는 투자자를 오도할 때가 더 많다. 시장 가격 등락이 진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다. 다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 수익률과 회사의 영업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이다. 투자자는 반드시 주가가 낮아질 때까지 매수를 연기해야 할까? 그러면 오랜 기간 기다리느라 배당 소득을 놓치기 십상이고 투자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확고한 기준으로 평가해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시점만 아니라면 투자자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 더 빈틈없이 투자하고 싶다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넘가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종목이나 업종도 선정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노력이 타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트레이더 및 인류 애널리스트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재가치보다 가격 흐름을 더 중시하는 달은 모든 활동에서 그렇듯이 이들의 노력은 상세되어 물거품이 되며 결국 자멸로 이어진다.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투자자는 평가액이 대폭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대폭 상승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가격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용하든가 무시해야 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매수해서도 안되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해서도 안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가가 대폭 상승한 직후에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주가가 대폭 하락한 직후에는 절대 매도하지 마라. 원래는 아주 중요한 20장도 보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제가 리허설 할 때는 시간이 딱 맞았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 20장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또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 책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리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전마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즉 투자를 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싼 가격에 사면 절대 안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3분의 2 정도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것을 이 안전마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안전마진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10%이고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4%라고 하면 이 차이가 5%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이 5%의 차이가 났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안전마진이 확보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 5%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장기간 지났을 때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업처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처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이 있는 사업은 멀리하라는 거죠.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량등급 채권이나 우선주에 투자하듯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에 노출되는 원금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지은 현명한 투자자의 리뷰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도 투자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